뭐지, 못 본 척은? 그런 적 없어요. 뭐 그런 적 없어요, 분명. 그래요, 뭐 그렇다 치고. 근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합니까? 고민은 무슨 그런 거 없어요? 무슨 말만 하면 다 없대. 들키지 말든가. 얼굴에는 그냥 수심 가득. 광고하고 다니면서. 본인만 그렇게 체면 차리면 좋아요. 뭐예요? 내 동생 찾는데 굳이 따라와서는 내 못난 꼴 다 바람코는. 자기 고민은 비밀이네. 그날 못나지 않았어요, 강태풍 씨. 정 답답해서 못 견딜 때. 그때 나한테 말해요. 뭐 한 번은 들어줄게. 빚지고로 못 사는 성격이라 내가. 그쪽도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. 제가요? 그날 내 동생 얘기에 이 밖에 꺼내본 적 없던 말이거든. 근데 한 번 해보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. 그러니까 은서연 씨도 한 번쯤은 후련해줘봐요. 그래도 돼. 후련했다니 다행이에요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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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된다.